지속되는 동안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또 여기 있는 배우님들이 또 이렇게 잘 지켜왔던 걸 또 여기 있는 배우님들도 또 할 수도 있고요 해서 이 여정이 좀 오래오래 갔으면 하는 게 저의 또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10년간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추억들이 저희와 여러분의 흔생의 좋은 추억과 소지하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마무리 인사 한 번씩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우리 홍승환 배우님께서 아 우리 지금 배우 수사님 아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우리 오케스트라 우리 연주를 더욱끼게 열심히 멋지게 해주신 우리 오케스트라분들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Interesting. 네. 네 나 acontecendo 아직은 정말 감독의 심장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렇게 사회찬미 넘버버가 콘서트를 하느라 정말 너무 기뻐합니다. 저희가 정말 이 여정을 못 믿기까지 관객뿐이 없으면 오늘의 사회찬미 콘서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정말 이 영광을 여러분께 누리고요. 저희 이 작품이 정말 저희 동반자? 동반주의가 뷰어이었던 것과 이동생들 그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히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그쪽에 홍생아 배우님께서 마무리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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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끝날 시간이 된 게 좀 익히지가 않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빨리 흘렀더라고요. 음악이 좀 파몰해서 그런지 더 빨리 흘렀던 것 같아요. 좀 아쉽고요. 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과 사회찬미 노래를 즐길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찬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좋은 작품으로 남을 수 있게 끝까지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이랑 마음 써서 와주신 관객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 번 사회찬미 노래를 이렇게 함께 부를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너무 즐거웠고 또 영광이었습니다. 어. 함께 했던 시간들이 여러분들때도 진심으로 좋은 행복했던 추억으로 간직되기를 진심으로 어. 어. 네. 또한 함께 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기업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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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좋은 작품에 참여할 수 있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뜻깊은 날 일어나면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영광을 걸었습니다. 이 오면은 계속될테니깐요.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응원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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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기로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유니처 선배님의 멤버는 다 특공이만 만나고 있던 우진과 사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새롭게 됐는데 그럼 여러분들도 만나보셨던 캐스트는 그런 봉봉 때 기분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이자기에서 만나는 저희의 모습을 오래오래 기억해 주시고 다음번에 또 사인찬미가 왔을 때 이 캐스트를 다 좀 기대해 주시고 저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게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인찬미라는 작품이 10주년인데 20주년, 30주년, 50주년까지 롱런할 수 있는 그때까지 사랑받을 수 있는 작품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때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콘서트를 하게 된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진심으로 예쁜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또 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의 소감과 인사가 다 내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소감은 10년을 알로비데이와 함께해 주신 우리 한 말씀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채널 연주자 김지윤입니다. 채널 연주자 김지윤입니다. 상상을 통해서 뮤지컬에 처음 발을 드리게 됐고 저희 연주자들이 진짜 운영방법 및 곡을 매년 10년동안 연주자로 바뀌지 않고 하면서 진짜 이 곡이 미쳤다. 이렇게 쓸 수 없어요. 오늘은 또 연주자로서 저희가 몇 번 소음이 돋았거든요. 근데 저희 연주자들은 또 소고가 있어요. 이 곡면을 브로드웨이로 가져가야 한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혼자 손을 얻었으니까 이제 5년 정도 뒤에는 브로드웨이에서 여러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이렇게 좀 막 넷? 되게 훈훈하게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제가 마지막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박수도 힘드실 텐데 깨더프고 빨더프실 텐데 박수 많이 쳐주셔서 감사하고 목도 부실 텐데 소리도 질러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이번 손목을 저희가 소개한 콘서트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일단 다같이 인사드리면서요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곽이 모두에게 달아주셔서 감사의 인사 감사합니다 let's go mujer